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라자다가 소비자들에게 한국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파트너십 유치에 나섭니다. 윌로우스 라자다 크로스보드 대표이사는 7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알리아와가 최대 주주로 있는 라자다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자다는 2012년 오픈 후 현재 전세계 13만 5천개 이상의 셀러와 약 3천여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라자다는 앞으로 국내 중소규모 셀러들이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시장에서 팔로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KBSG 뉴스 배종환입니다.